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이번 편은 페리코 조사 헬리기 글리치입니다 먼저 CEO를 등록하고 조사를 하러 갑니다 벨럼으로 이동 중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해당 화면이 나오면 그대로 페리코로 갑니다 도착하면 화면에 있는 헬기를 요청합니다 헬기를 타고 P를 눌러 목적지를 표시합니다 표시가 되면 시프트 키를 눌러 출발합니다 다 갈 때쯤 F를 눌러 락하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갈 때쯤 F를 눌러 락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